음악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색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러 혈기가 등등하여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이 그를 막아 서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다메색에 있는 내 교회를 비빡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왜 나를 비빡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다메색에 있는 교회를 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메색에 있는 교회를 비빡하는 것을 나를 비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예수님을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앱에 서서 5장에 보면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를 성경에서는 둘이 합하여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자각하고 더욱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혼자 예배드리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다시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세상은 악의 연대가 점점 더 강해지고 계속해서 악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교회는 자꾸 흩어놓으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길거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태어나는 것을 본어게인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길거리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집인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거나 교회가 있음에도 혼자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면 빨리 공동체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교회가 서로 힘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사랑을 예수님 사랑처럼 실천하여 여러분 모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지극히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